진검승부 진검승부 막차를 했습니다 지금 슛이 들어갑니다 아~! 겉에 따는구나 고생도 많으셨고 이제 시청률만 잘 나올 일만 남았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고생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검승도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중도 형의 이재용이었습니다. 중도 안녕 잘... 안녕... 조명 왔습니다. 조명 왔습니다. 조명 왔습니다. 어머! 하나, 둘, 셋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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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